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까불이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는거야 응? 우리 까불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앞발은 부러졌고 뒷발은 정말 너무합니다 여기야 다리가 왜 그렇게 되니 뭐가 밟고 지나갔네 제가 타고 갈 야간기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갈 야간기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침대칸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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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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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멍멍이 빨리 지냈어? 응? 여기 도망가 응? 철 지룩드룩 쪄가지고 델리공항입니다 오늘 출국해요 집으로 갑니다 신난다 멍멍아 저한테 위약감을 느꼈나봐요 자다가 내가 깨웠는데 계속 저를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 저를 주셔야죠 한번에 체크하죠 치킨 주려고 그랬는데 저 녀석한테 치킨 줬습니다 살이 되게 많이 쪄있어요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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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 생술하이로 빵 바쁨 어떠 Rap 안야 Things 물어 나는 demo 여운 분 여운